크리미널 IP API를 이용해서 서머리 정보들을 가져오고 몽고db에 저장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일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와서 IP정도들을 여러 해들을 몽고db에 입력하는 것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에 배웠던 파이썬 스트리밍, 혹시나 파이썬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재미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책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강의 같은 경우에서도 파이썬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다룹니다.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할 때 HTML이나 CSS 스타일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위젯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크리미널 IP 정보들을 결과부터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을 있으면 API 키 입력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가려져 있죠. 우리가 API 키들을 스코드에다가 넣으면 보안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API 키는 자기의 API 키 정보들을 넣어서 그 데이터들을 조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이 구원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파이썬 스트리밍 쪽에서 위젯으로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파일 정보들을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IP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P 텍스트 파일로 제가 이제 만든 것이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IP 정보들이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몇 개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 아래 얘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정보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새로 고침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에서 여러분들의 API 키를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꼭 보안 쪽으로 오신트 검색 서비스나 이런 크리미널 IP에서만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API 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모든 것 어떤 날씨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 정보들을 가져오는 게 하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후에 저희가 한번 좀 다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코인 시장들이 굉장히 또 활발해졌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컨텐츠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들까지 가져와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게 이렇게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차이점 기존 코드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들을 하나로 하나씩 입력하기보다는 제가 미리 입력했던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요. 이 코드들은 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거 앞에 영상에서 이제 변경된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이브 투 몽고 디비하고 그 다음에 get criminal ip 인포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부터 보면은 우선의 키 값들을 받는 것은 텍스트 위젯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타입에서 패스워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별 표시로 여러분들이 처음 입력할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라고 하는 위젯을 이용하시면은 올라오는 것들 텍스트 파일만 올라오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텍스트 파일들이 올라오면은 이 업로드 파일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가져와서 리스트, 프롬 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함수로 보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기존 앞에 코드에서도 이 두 개로 스트리밍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파일로 보내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기존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에 있던 텍스트 파일들을 그냥 지정을 해 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했던 것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업로드했던 것을 위쪽으로 보내가지고 get ip list from 파일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리고 난 뒤에 그 텍스트 파일들을 다시 저장을 해서 가져오는 형식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 밸류 값들을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utf 파일 형식으로 디코드를 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컨텐트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나 텍스트 파일들을 이쪽 안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에 우리가 줄바꿈을 했던 부분들도 없애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list 정보들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ip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서 우리가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그것들을 돌려둔다. 그래서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턴했던 것들을 저희가 ip 정보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우선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썬 스트림이 쪽에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가져올 때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 정보 형식으로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물론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런 테이블로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위치에다가 넣은 것도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용해서 여러 다행 형식을 저희가 가져오면 된다. 요거 많이 사용하여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쪽에서 그 정보들 리설드 점 정보들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ip 정보들 컨트리 정보들 그 결과 값들을 합치는 거죠. 컨캐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과 값들을 그런 정보들 여기 나왔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결과 값 정보들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리설드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후에는 이제 이렇게 파이썬 스트림 쪽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가지고 유였던 그런 데이터 스트림 정보들로 저장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바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아니면 제가 준 걸 코드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프트 몽고 디비를 통해가지고 리서트 값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스트림 쪽에서 테이블 정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정보들 저도 기존에 작성했던 것들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혀두시면은 좋은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을 이제 붙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파이썬 스트림이나 이제 뭐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용자들하고 이제 웹 기반으로 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자동화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뭐 실무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본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